이 정도면 한 티라고 봐야겠다. 제 동작이랑 비슷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니강TV의 후니강! 도망스! 저희가 오늘 특별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요청이 이때까지 정말 많았어요. NCT 127의 영웅! NCT 들어보셨나요? NCT 가수 그룹은 들어보셨는데 노래를 들어보셨는데? 남자 아이돌 아니야? 남자 아이돌이야. NCT를 다음에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알아보자. 지금 간단하게 조금만 알아볼게. 너무 모르니까. 127은 서울의 경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K-POP을 전세계에 널리 알린다. 널리 이롭게 알린다. 홍익인간 정신이야. 우리 NCT 아는 사람이 있어. Mark Lee. Mark Lee! J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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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o? 미국에서 Mark Lee 봤어. 광고한 멤버가 있었네요. NCT를 요청해주신 분이 그동안 많았는데 저희가 처음 하는거에요. 멤버가 10명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요청이 많을수록 무대가 엄청나요. 저희가 과감하게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뮤비? 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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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멀리보는 파らажи. 이 기분이 이쁘다. 노래를 많이 들어봤어. 노래 좋아. 라이더 진짜 멋있어. 얘 라이더 멋있어. Diving up to your booty legs Drop it up on my enemy And make it like you sleep 수많은 애들의 같은 장면이 반복한 그대 언제게 널 무너뜨리고 손을 치면 돼 내게 no more time on Baby we go up Ayy Come to 7 o'clock Ayy We ain't got it gonna stop 빛이 안 보여도 가 나라 부릅질러 줘 눈 떼 눈 떼 소시하네 너무 웃음 머리에 하나 안 내렸어 내 다시는 새롭채옵나? 약간 중국 무술 느낌이야? 그니까. 이 무디야. 이 앱 배경이야. 특이해. 시작하면 안티라고 봐야겠다. 제 동작이랑 비슷했어.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야. 무술 느낌이야. 화면 전환이 엄청 빠르네. 정신이 없어. 이런 뮤비의 특징이 봄무대를 보고 싶어. 어떻게 춤을 춰지? 굉장히 잘 출발해. 인상깊었던 장소가 많지 않았어. 킬비의 영화는 안 봤어? 안 봤어. 안 보기 힘들어. 킬비를 보면 노란색의 색이 아주 또렷한 감옥에서 싸우고 있어. 재밌어? 유명해. 진짜 유명해. 꼬리츠카 신고 노란색. 하디라스 추리닝이 워낙 색이 있어. 배경이랑 느낌이 비슷해. 비슷해. NCT? 기대 이상이야. 확실히 추천하실 만해. 숨을 참고 보는 것 같아. 이목구비가 엄청 드렷해. 피부도 좋고. 멤버들 얼굴이 계속 극대화되어. 신분해. 기억이 나. 확실히 SM 수업사가 출중한 외모의 아이돌들을 많이 발굴해 내는 것 같아. 영상이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신없이 지나갔어. 기리가 4분 가까이 되는 영상인데 전혀 몰랐어. 체감상 2분 정도. 제대로 된 액션 씬 하나 본 것 같아. 티저에서 영화 예고편 느낌이야. 한 번 더 봐보자. 봄무대 영상으로. 무대 영상 보고 싶으신가? 좋아.